네 여러분들 자 이제 2025년 수능 대비 2024년에 진행될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를 담당하고 있는 메가스터디 교육의 이기상 강사입니다. 짧게 이제 제 소개를 해드리면 서울대 지리교육과를 졸업을 했고요. EBS 사실 이제 I에서 하는 1기 강사입니다. 1기 강사를 2년 하다가 2005년 말에 이제 메가스터디에게 메가스터디의 추천을 받아서 2005년 말부터 현재까지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고요. 대치동 강의는 2002년에 미래탐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뭐 이강학원 세정학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치동 메가스터디. 그때 당시 이제 대치 메가스터디고 지금은 대치러셀이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한 선생님 빼면은 가장 오래 강의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고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약간 뭐랄까 여러분에게 주는 첫인상하고는 아주 다르게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우려하는 것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만났던 교제나 강의 모두 있어서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아 정말 진짜 명품 만들듯이 만드는구나. 책이 이렇게 체계적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잘할 수도 있구나. 제가 정리가 저의 취미입니다. 정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구나. 아시겠지만은 PPT를 가장 오래 써온 강사이기도 하고요. 그냥 단순한 보여주기 시기에 PPT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주제를 가장 쉽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PPT를 시작한 것이고 예를 들면 5분 걸릴 설명을 PPT로 몇십초 만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고 특히 올해는 더 제가 기분이 좋은 게 지난해 교제에서 좀 시각화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전부 텍스트 부분을 그래프라든가 지도로 시각화해서 아마 올해는 영상뿐만 아니라 PPT뿐만 아니라 교제에 있어서도 훨씬 더 지금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미디어 세대인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쉽게 내용이 전달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들으시면은 이 사람이 수업에다가 진짜 모든 걸 걸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그런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본 형 누나들 얘기를 빌려보면 구경수 하다가 힐링타임일 정도로 선생님 강의를 찾아 들었다.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주제도 절대 어렵지 않게 느끼게 해드릴 것이고 인터넷 강의에 나와 있는 인터넷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들은 선생님 수업 중에서 좀 코믹한 부분만을 쪼아올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되게 적어요. 실제 수업에서는 완전히 온전히 수업과 관련된 흥미, 즐거움 이런 걸 드릴 겁니다.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니라 야 이게 쉬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게끔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1년커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 커리는 크게 세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개념 정리, 그 다음에 문제풀이 파이널입니다. 마지막이다라고 하죠. 자 개념 정리는 이게 이제 선생님 소위 말하는 강좌의 뭐라 그러죠? 메인이죠. 메인. 모든 걸 다 소개합니다. 모든 걸 다 소개하고 가장 강의 시간도 길죠. 12회니까 36시간. 오케이? 다 합니다. 다. 미루지 않고 다 합니다. 학생들이 나중에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단거나 교재로 할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추후 강좌에서 새롭게 깨달은 부분들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총정리하면 좋아요. 그래서 올해는 개념이다 교재도 필기의 여백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작년 교재와 달리. 작년 교재만 하더라도 여백이 좀 적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아이들이 이거 듣고 이거 듣는 다음에 눈 떴다는 아이들이 많아요. 선생님. 무릎 탁 쳤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조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출제는 출제 구조가 있단 말이야. 그 구조 트레이 깎아서 내거든.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딱 5시간 만에 전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위치로 총정리. 그러니까 이게 이건 이제 구조로 총정리. 이건 위치로 총정리. 지리 과목은 상당히 위치 지도가 많이 나오죠. 특히 세계지리 같은 경우 최근에 국경선까지 해서 굉장히 난도도 높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또 인기가 많습니다. 초스피드로. 9시간 정도의 역시 전범위 위치죠. 그러니까 이게 체계로 개념학습. 구조로 개념학습. 위치로 개념학습. 위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위치의 주제별 개념을 또 복습하면서 들어가서 학생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짧은 시간 안에 전범위 다 본 느낌이 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크게 기출과 이거는 선생님이 만든 사설 모의고사예요. 사설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 이 둘 다 사설이죠. 이건 기출이 아닙니다. 이건 선생님이 만든 사설 모의고사. 이건 평가원 교육전 기출. 그 기출 중에서도 주제별로 엄선해서 난도도 중상 이상이고 굉장히 좋은 유형만 모은 거죠. 그래서 부담이 적게 기출의 진술을 쫙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시즌 1과 시즌 2로 해서 선생님은 이제 힐링 캠프. 힐링 캠프 이런 건 아니고 힐링 캠프로다가. 그래서 시즌 1, 시즌 2 진행이 됩니다. 오케이. 요건 여름방학에 진행이 되고요. 요거는 6월 평가원 시험 직전에 진행이 됩니다. 요기출이다는 개념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기출이 들어가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파이널은 뭐냐. 아직 지금 2024학년도 수능이 아직 치러지지 않았어요. 근데 미리 예견해 보면은 2024학년도 수능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 교육부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아마 상당히 교과과정 위주로 낼 것이고 EBS 수특수환 반영 비율이 굉장히 체감적 반영 비율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더더욱 내년 파이널은 비중을 EBS 수특수환과 그 다음에 6월 9월 분석에 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특수환 안 보셔도 돼요. 그거 합치면 거의 400페이지 넘어요. 그거 볼 시간에 구경수화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파이널 때 다 정리해 드릴 겁니다. 파이널은 대개 추석 이후에 6시간 6회 완성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죠.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여기서 학생들이 꼭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 듣고 이거 듣고 파이널 들어요. 그것도 괜찮아. 근데 내가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만점 학습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커리를 선생님도 연중 커리를 깔고 있잖아. 연중 커리를 그대로 밟아오시면 이게 했다 안 했다 하면 점수가 안 올라요. 여러분 진짜예요. 선생님도 옛날에 여러분도 힘들까 봐 몇 개만 들어요. 이랬던 적도 있어요. 아니에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그냥 학교 다니듯이 온라인 학교로 다니시면 됩니다. 선생님 커리를 그냥 딱 어느 정도 시간을 내면 되냐면 일주일에 딱 반나절만 내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또 며칠도 쉬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엔 계속되는 것도 아니야.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딱 인강 선생님이 일주일에 딱 하나 올린단 말이야. 그러면 반나절 무슨 얘기냐. 3시간짜리 수업에 2시간 예습하고 3시간 듣는데 선생님이 목소리가 느려서 1.5배속 든단 말이야. 그러면 3시간, 2시간 예습하고 2시간 정도 듣고 30분 복습하시면 돼요. 저녁 먹고 그냥 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딱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만 투자하시면 안정적으로 사탐 여러분 지리감옥 1등급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들어보시면 아시고 처음에는 당연한 거지만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개념이다에 한 중반부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아 내가 찾던 그 선생이구나 그거를 느끼게 될 겁니다. 좀 과하게 얘기했나요? 아무튼 여러분들 선생님을 옛날에 선생님도 기계적으로 선생님 믿고 따라오세요. 믿고 따라올 만한 선생님입니다. 왜냐 뭐 제가 이런 말은 안 드리려고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제가 이 지리감옥을 어떻게 보면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리하는 친구들은 이름은 최소한 들어봤을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즐겁게 준비하는 수업 즐겁게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